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맞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4가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 칼륨 등의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뇌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러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9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 결과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를 하루 한 번 이상 꾸준히 먹을 경우 인지력 감퇴가 평균 11년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잎채소에 풍부한 각종 영양소들이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10초 정도 살짝 데치면 베타카로틴 함량이 24%까지 증가하니 데쳐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각종 비타민과 망간,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한 대표적 과일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식물성 색소인 플라보노이드 역시 뇌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촉진시켜 기억력 개선과 뇌 기능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이외에도 딸기와 체리, 라즈베리 등 모든 베리류 과일도 동일한 효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냉동시킬 경우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욱 짙어지니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 풍부한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은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소 호두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과 집중력, 정보처리 속도 등의 인지능력이 더욱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두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신경 보호 물질들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고 동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여 뇌는 물론 심장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호두는 열량이 높으니 하루 30g,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는 장뇌축 이론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박테리아가 장이 풍부해야 배양균이 흡수되면서 뇌 기능을 최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덜란드 연구팀에 따르면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집중력과 기억력 등 뇌 기능 점수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는다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분이나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요거트의 섭취로 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억력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을 하루 한 번씩 골고루 드신다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두부 역시 먹는 방법에 따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니 댓글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